프레임 오픈의 탑랭커리아 선수입니다. 프레임 오픈의 탑랭커리아 선수입니다. 프레임 오픈의 탑랭커리아 선수입니다. 프레임 오픈의 탑랭커리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즌은 아메리카드에서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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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은 사실 좀 기대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오늘 이기고 좋은 시작을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개비를 해서 좋은 성격 원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기하는 상대가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에서 잘하는 선수인데 같이 경기를 하면서 장단점을 갖다 놓아 놓고 있는지 오늘 경기하는 상대가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에서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하는 상대가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에서 잘하는 선수인데 이 시즌은 잘하다는 상대가 대상자에게 전화됩니다. 이 시즌은 아메리카드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즌을 이쁘ğer에는 매우 좋은 시즌을 통해서 하지만 아주 잘 움직여요. 그리고 자신이 더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정말 좋은 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피트니어, 또는 피트니어, 또는 스코츠. 그래서 자신이 맞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다른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장수정 선수가 플레이를 잘했고 두 가지 약점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수정 선수는 배구 선수가 볼을 빨리 잡아서 쳐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빨리 잡아치는 비결이 뭔지. 장수정 선수가 sun이 Breton으로 относ이기 때문입니다. 장수정 선수입니다. 작은 volt에 들여져 다녔습니다. 장수정 선수입니다. 장수정 선수입니다. 장수정 선수가 이얹이 erstellen 공평이 높은 때를 지켰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질병을 증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더 효율을 더iber than she was.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모든 것들은 올 수 1이스의 첫 마치도 참가émie. 그녀가 몇몇 경쟁을 했을 때, 2몇 경쟁을 했을 때 그녀가 더 좋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경쟁은 그녀가 너무 리듬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잘 played, 그녀가 잘 보였어요. 그녀는 그녀가 잘 보였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실 제가 선수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단어를 빼먹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이야기는 누구한테나 1차전은 굉장히 어렵다. 장수영 선수의 이야기니까요. 2회전 3회전으로 올라갔으면 복숨도 잘했을 거를, 오늘 1회전이라 제대로 자기 실력을 다 가림 못해서 그런 것 같다. mas archive의 dan을 제거하는же. 시간이 빨리 잡았지는줄이 Phoenix. 아, 마리 잡아 갈 줄 알 Somebody can determine what the secret of holding the ball before you hit it. 아니, I don't really understand holding the ball. I mean you go there, right there at the hitting point. Yes. You mean that I'm hitting. Timing. Good timing. I'm hitting too fast. Or that I don't know. 아니요, 내가 잘 움직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잘 움직이는지, 아니면 항상 하는거죠? 수술 작업이잖아요? 네, 수술 작업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는 시간에 대해서 알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을 일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서 볼을 칠 때 먼저 거기에 가서 기다렸다가 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푸트폭크가 좋아야 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얘기했듯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코리아 오픈이고 코리아 넘버원이랑 첫 경기를 하는 건데 한국 관중들도 많은데 너무 상대 선수를 좀 심하게 어린 선수를 심하게 다룬 거 아닌가요? 네. 물어봐요. 이건 코리아 오픈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팬들이 있고 이젠 오디 요거는 코리아 하는 가장 큰 경기가 있었어요. 한국 한국에서 가장 큰 장ㄷ 여기에서 나는 다양한 당신이 너무 큰 장면을 띄지는데 너무 많이 fighterüt지不好 저도 너무 마음에 띄지 못하고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럼요 뭐 항상 어려운 시즌이 많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시즌이 많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시즌이 많아요. 이 공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국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근에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예. 제가 말했을 때, 항상 이 공연을 배우고 있는 공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멋지네요. 네. 배그적 답변을 하시네요. 질문 자체가 발음 문항이 되었으니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 관중들이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자기가 작년에 우승자였기 때문에 관중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플레이를 했다. 경기를 했다. 사실 이런 탑 랭커한테 좋은 비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네요. 그렇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도 있고 파이널 매체 이후 인터뷰도 있으니까 같은 시간을 것이다. 이제는 이제 첫 시간, third round, 그리고 마지막 날에 미션. 이렇게 되어가있어ared 가능한 경기 상상도로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I asked them to get a secret for me. There is no secret. Just practice? Practice, hard work. 하루 루틴을 좀 물어보십시오. Could you tell us a little about your routine and no match day, everyday routine? How do you practice? You mean when I'm in the tournament? Not in the tournament. Or when I'm at home? At home? At home. Well, at home, if I have one week or ten days at home for practice, I always do physical condition before the practice. At the gym? Yeah, it depends. It depends. It can be at the gym. It can be on the court. It can be on the, how you say, athlete. On the one that you can run. On the stadium? Yeah, on the stadium. Yeah. So, it all depends on the program that I have and which part of the year we are. So... But you know, what is the proportion of the weightlifting or, you know, the running or... I think you have to have a really good balance. So, maybe, let's say 40% on the gym, 40% on the court and 20% running on the track. Yeah, yeah. So, then after I go to practice, like tennis, and then I have a break, and then one more time I have to practice and do some stuff in the gym. So, this is like my routine. In the morning and the afternoon? Yes, yes. One set of the, you know, the gym and play at court? Yeah. I start usually at 8.30 or 9 with the physical condition, then after that one and a half hour probably it takes, it depends. I practice two hours, then I have a break for three hours, I go to eat, I go to rest a bit. Okay. And then I have to practice one more time. For two hours? Yeah, for two hours. And then I will do my stretching, I have to recover as well. So, I will do massage, this kind of recovering. And then, the next day, I d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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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physical condition. So, one other.